요리를 할 때 재료의 손질 방법에 따라 맛과 안전성을 결정 짓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재료는 물에 씻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물에 씻으면 안 되는 재료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파스타 파스타를 물에 씻으면 소스가 잘 배지 않거나 파스타의 식감이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스타는 이미 삶거나 익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조리 후에는 파스타의 표면에 조리 중 생성된 끈적임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2번 생닭 생닭을 물에 씻으면 균이나 세균이 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닭 표면에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생닭을 조리하기 전에는 단지 키친타워를 사용하여 표면을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생닭을 조리할 때는 충분한 열처리를 통해 세균을 죽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3번 버섯 버섯은 습기를 흡수하여 풍미를 유지하는데 물에 씻으면 그 풍미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버섯의 표면이 물을 흡수하면 더욱 더 질겨지고 부드러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버섯을 청소할 때는 먼지 등을 부드러운 키친타월로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